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280회입니다. 오늘 3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방식을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직접 방송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술기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또 삼성미술관 리움 다시 휴관을 끝내고 재개관에 대한 것에 관심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 서울신문은 경제면에 안석기자가 정구호 손잡고 리움 다시 여는 이서현 삼성가 문화예술 도만나 제1모직 성공신화승 듀오 컴백에 관심 이미 4년 만에 재개관 전시 인류 내누화 이건희 컬렉션 향방 등 삼성가 행보가 촉각이다 정구호 씨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정구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재개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움은 이번 전시를 앞두고 직원 채용도 진행했다. 곧 삼성미술관 리움이 다시 재개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죠.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제2의 비트코인 NFT의 모든 것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신문, 휩답, 예술작품, 게임, 아이템 등 같이 매겨 토큰화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결제 메터 데이터 통해 고유, 문자 연료, 디지털 영역 진위, 소유권, 증명에 용이하다. NFT란 무엇인가? 왜 NFT가 주목을 받는가? NFT 예술작품은 어떻게 만드나? NFT 예술품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화제가 된 NFT 작품들은 국내 NFT 예술은 어디까지 NFT의 놀이터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타고 확신하는 NFT 전세계 NFT 시장 규모 NFT의 전망과 한계는 그래서 여기에 거래된 NFT 작품들의 이미지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금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아니고 매일경제 신문은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세 상숙세, 물납세, 빛과 그림자 문화재, 미술품, 물납재란 물납재가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해 간성미술문화재단 부문 두 점이죠. 물납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건희 컬렉션의 운명은 이렇게 작은 4개의 소제목으로 기사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 동아일보 오피니언단은 윤범모 국민현대 미술관장의 현명으로 본 명화 시인의 초상화와 상처입은 시대 우리에게 많이 소개된 화가 구본웅이 그린 시인 이상의 친구의 초상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풀었습니다. 네 홍콩의 이야기인데요. 뉴시스는 홍콩의 M블라스 뮤지원 빌딩이 완공 여기에는 33개의 갤러리와 3개의 극장에 들어선다. 12만평 서구륭 문화지구 내 조성이 돼서 전시 공간이 공간이 5천여평 올해만 일반한테 공개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대단한 규모이죠. 한국경제신문은 홍대 앞에 관광특구 재추진 예술인 200명이 반대 왜 마포구 상인 상권 활성화 기대 특구되면 정부 보조금 받는 데다 식당 5개 영업 차 없는 거리 가능하다. 예술인들은 다른 곳 쫓겨난다. 우려 거리 개성 사라지고 월세만 올라간다. 이렇게 명함이 크게 엇갈리는 거죠. 5년만에 특구 재추진 문화예술인 개성 사라질 것 상인들은 환영을 한다. 동아일보는 일본서 히비업가인 케이웹툰 카카오 네이버 이번엔 동남아에서 격돌하게 됐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 비교 이렇게 독표까지 만들어졌고요. 김범수 일본서 웹툰 성공의 고무적 카카오 일본서 석권한 기세에 이어 6월 대만 태국 웹툰 시장 진출 동남아 시장 먼저 진출한 네이버 현지 서비스 개편의 경쟁 대비 이해진 일시장도 꼭 뒤집자 네 전시 관련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한국화가 방의걸 60 넘어 깨우친 거 그림은 인생의 놀이다 서울구 강남 매정 바카라 서울에서 열리는 목정 방의걸 83세 작가의 그림 이야기입니다. 은준영 예술가 수목화 특별전 강남 바카라 크리스탈 매장서 전시 이윤주 기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도재기 기자가 그림으로 고국에 온 해외 입양인들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미국 이민 작가 박유아 개인전 위버 맨시 연작 초상화 등 전시 각각 다른 파란 만장삼 다만의 주인공에게 주체성 존재감 부여 서울시 남서울분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당역 근처에 있죠. 전시는 4월 11일까지 뉴쉬스는 소마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 스페인 특별전 23일 날 개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과 스페인 양국 작가들의 관조, 포착, 현상 관찰, 육회, 상상 여섯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작품을 보여준다. 한국경제는 그림이 있는 아침에서 게라리트 리터에 4,900가지 색채 이 전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강남 에스페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열리죠. 서강대 동화연구소 강희정 교수가 쓰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지만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우리 유물강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채화치력 그림이 그려진 대바구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 강구열 기자는 미국 크리브랜드 미술관 한국문화재 한눈에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전수조사 379점 도록형태 보고서 발간했다. 산결의 신문 인터뷰에서 파주 출판도시 이기웅 명예이사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록문화 바로 세우려 출판도시라는 큰 책 만들었죠. 출판도시 30년 역사 쓴 주인공 지난 기록과 활력상 남은 책 나와 공동선의 출판도시 이념이자 신념 개성공단 제2출판도시도 꿈꿔요 쌀농사 짓는 3단계 도시 추진 중 책은 말을 세우는 도구이죠. 우리 또 미술전문질파 열아당 대표로도 많이 알려지셨죠.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일보는 당신의 리스트에서 초상화가 정중원이 선정한 당신의 심기를 번지른 초상화 화이브 늙은 교황은 자기 초상화를 처박음을 말했다. 너무 진실되다. 그래서 벨리스케스의 초상화 또 우리나라 이명기 김홍도의 소직수 초상 그레이 이안 서들랜드의 위스턴 초칠 초상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 전명기사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빛의 과학전을 허윤희 기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김병정 선생님이 쓰는 시화기행은 67번째로 파리와 액골대 보자로 미얘기를 스스로 찾기하는 무언의 예술학교이다. 액골대 보자로 아름다운 성체 하나 이데일리의 이 갤러리는 이효중 갤러리가 제공한 전병구에 밀문이 들어올 때 해를등용제인 지상갤러리의 정상화 단색과 작가의 무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우정화의 아트스토리에는 벌써 369회입니다. 대지진 참극이 나온 작품 리스본 시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착한 자료입니다.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에서 나오는 미실사와 문화유산 제9집 제9집인데요. 여기 내용에는 이번에 박사 논문 2022년 박사 논문 통과한 리우식씨의 박성환의 해와연구 한국전 구상화의 도전과 과제에서 수원 및 일본 유학 미술계 활동 해와 세계의 도전과 변혁 매진말 또 하나의 박사 논문은 K옥션 대표를 역임했고 과거에 서울옥션에 있었던 이상규님의 한국 비구상계열 작가의 2005년 이후에 경매 동향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경매에서 낙찰 작품 10위권 양상 비구상계열 작가의 경매 동향 김한기 유영국 남관 이원 박서보 정상화 윤형근 하정연 김창련 백남중 박사 논문 K옥션 미술경매 동향연구 한국근현대 작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박사 논문과 특별 기고로는 유홍준 선생의 표함 강세황의 초년 서울시절의 행적 이것이 이렇게 논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광주미술 아카이브 전 배동신 양수화 이분들이 탄생 100년 이죠 그 두 작가의 전시안 네 그 수채화 배동신 양수화 작품과 아카이브를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전시에 대한 거는 제 유튜브에도 올렸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여러분 beni 경우 ources 이제 갔다 고 disclose geliyor pyramid 47 이빨 그렇지 늦에 스크 atoire